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주행이 10일부터 허용됩니다.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시행합니다. 이에 따라 최고속도 시소 25km, 총중량 30kg 미만의 안전기준이 확보된 전동 킥보드 등은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. 13세 이상이면 면허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킥보드 운전을 할 수 있지만 대여는 18세 이상만 가능합니다. 면허소지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내년 4월 시행됩니다.